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섹소폰학교 네이버 카페 오픈입니다 제가 계속 강의를 통해서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카페에 다양한 어떤 것들이 네이버 카페에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영상을 따로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섹소폰학교 네이버 카페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이버 카페에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요 우리 유튜브 영상을 딱 누르시면 밑에 영상을 보시면 옆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딱 누르시면 밑에 쫙 제가 글을 써놨는데 밑에 내려다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기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딱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하시면 가입은 무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카페에 등업 후배님 되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선생님 등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색소폰 학교에 들어와 있는 강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업을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아 선생님 제가 악기를 어느 정도를 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영상들 내가 제일 잘하는 연주 영상들을 레벨 테스트 받기라는 곳에다가 영상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리고 연락처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을 더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도약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무료로 피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좋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다양한 우리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를 무료로 티켓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화 공연 티켓이라는 창고도 있는데 들어오셔서 매월 새로운 우리 섹스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런 티켓들을 여러분들께 공연을 직접 가실 수 있게 예설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해강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티켓을 매일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일단 이 카페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연주 영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강의 영상들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디테일하게 짤 건데 현재는 기초 강의 영상 그 다음에 초급 강의 영상 중급 강의 영상 고급 강의 영상 음악이론 강의 영상 운지법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세분화 시켜서 유튜브인 모든 강의를 카페에다가 싹 다 올려놨어요 정리해서 그래서 내가 초급이구나 중급이구나 고급이구나 그 수준에 맞는 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그 수준에 맞는 필요로 한 강의들만 쭉 그 게시판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더 제가 디테일하게 비브라토 더 뭐 어떤 애들이 그런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제가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을 더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저희 색소폰 학교가 출간한 교재들에 대한 설명들 또 이렇게 올려놨고 그 교재에 대한 시안 영상들도 싹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색소폰 학교 메리티가 뭐냐면 색소폰 학교가 색소폰 학교만의 지금 교육 자료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레벨 A레벨부터 H레벨까지 완전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문의는 카페에다가 하셔도 되고 저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고 이 교육 자료를 보시려면 이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막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를 받아 보시려면 1년에 연회비 2만원 2년째는 3만원만 이렇게 입금을 해주시면 여기 강의를 보실 수 있는 선배님 등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교육 자료나 교육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교육 자료들은 집에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를 집으로 택배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별도로 프린트 비용 때문에 그거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안 그렇다면 선생님이 직접 카페에서 다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교육 영상은 뭐냐면 그 악보를 어떻게 불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한 거에 대한 시연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영상을 계속 보셔서 따라서 직접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시연한 영상을 보고서 계속 따라서 반복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선배님 등업이 되셔야 색소폰 학교 교육 자료인데 1년이에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2만원만 내면 이런 교육 자료를 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회원 연주 동영상 여러분들께서 연주 영상 남친 많은 우리 동료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하는 것들을 각 동료 장르마다 연주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업로드를 해주세요 내가 이런 연주를 했어요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마켓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카페라는 공간을 정말 잘 활용만 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컴퓨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옆에 이렇게 역삼각형이죠 삼각형인데 거꾸로 되어 있는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쫙 글이 나와요 거기 밑에 파란색으로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시고 들어오시면 정말 색소폰 학교가 특별히 저희가 특별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교재가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교육 자료들은 전국 서점에 다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색소폰 학교에 우리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우리 색소폰 학교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워크샵이나 다양한 많은 유명한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색소폰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리도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를 안 해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후회가 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폰 학교가 여러분들의 색소폰 실력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양한 교육 자료도 개발을 하고 다양한 교육 영상과 강의도 열심히 찍어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색소폰 학교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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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IT